자 안녕하세요 아니 몰랐어 오늘도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플레이 해볼거고 어제 녹화를 종료하고 나서 재밌는 현상을 봤는데 이 친구가 메인화면에 있는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안드로이드가 친구냐고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때부터 이런 표정이 불안한 표정이 되기 시작했어 어 근데 왜 컨트롤러 또 안돼 마우스를 한번 쓰면 컨트롤러가 잘 안되나? 오케이 계속하기 컨트롤러가 쭉 38년 11월 8일 쭉 잘 작동했으면 좋겠네요 시간 5시 오후 5시 안드로이드 친구인데 초인종을 누르고 있네 루타 앨리스 도움을 요청하기 뒤뜰 조사하기 오 누가 있다 할아버지니까 착하지 않을까 그런것도 다 클리셰 편견이죠 사회적 커먼센스가 만들어낸 편견이야 할아버지 아니네 할아버지처럼 보였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 그거야 빅사이즈 로즈 오호 안드로임을 밝혀 밝혔습니다 안드로이드임을 예심이 넓은 친구구나 로즈 모르죠 모르는 일이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 근데 로즈인건 어떻게 알았지 뭔가 이거 스토리 내가 지금 빠뜨리고 있나 누가 로즈를 찾으라고 했나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이케 자 위층으로 여기 폭력 그 당하던 그 집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트라우마 생기지 않을까 아 트라우마 떠오르지 않을까 계단 올라오자마자 인한 이 방에 앞에 있는 방에 들어왔습니다 뭘 해줘야 되나 앨리스를 침대에 눕히기 앨리스 귀여워 앨리스 가지마 그 추운데 밖에서 며칠을 보내다가 침대에 따뜻한 침대에 누우면 얼마나 포근할까 덮어주고 어 안심시킨다 너도 인간이야 두려움 낙관적 비관적 해보고 싶다 진짜 말이 되는 소리로 해 스파게티 스파게티 스파게티는 인정이지 못 참지 지금까지는 뭐 식사 제안하기 뭐 좀 먹어야지 근데 뭐 이상한 건 아니겠지 독 들었거나 뭐 수면제들었거나 얘네들 안드로이드 잡히는 거 안보해주려고 경찰에 신고하고 수면제먹일 수도 있잖아 나 뭐해야되지 커튼을 닫기 했고 로즈와 대화하기 로즈 이 게임의 최고의 단점 최악의 단점 달리기가 없다 카라 아름 어떻게 알았지 지금 믿어야 돼 우리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믿을 수 밖에 없어 왜 돕지 많은 불량품 로즈에 대해 감사한다 아 얘도 소수자구나 왜 소수자지 로즈에 대해 감사가 먼저지 국경 아 정보를 들어왔었지 그거 이제 끊겼나 보다 아 낫지 않나 괜찮지 않나 얘네들이 위험해질 수 있나 왜 얘는 또 처음 보는 친구네 2층인가 아니네요 1층에 무슨 일이 있지 왜 왜 안드로이드 아 안드로이드 봐주고 있었구나 근데 왜 왜 안드로이드 불량품들은 다 착해? RA9 We save us, show us the way It wasn't sleepy 기다린다, 일리스를 데리고 나간다 기다려주자 아장, 아장, 아장 얘 왜 이렇게 귀엽지? 얘는 얼굴이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위로해주겠다, 애가 그냥 구경하고 가네 그냥 공감해준건가 그리고 바지를 좀 입으면 안되나? 입은건가? 하이실 종룩을 어린애가 어... 로즈와 만나기 유괴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일단 유괴니까 도와주면 안된다 도와주면 안된다 이런 말인거 같아요 이 아줌마, 보니까 로즈 안드로이드에 대한 기억이 있네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그런 말인거 같아 안드로이드가 뭘 도와줬나보다 아빠나 아빠를 잃고 난 후나 이 애를 키워주거나 그런거 아닐까? 뭐, 되게 분위기가 싸해졌네 안드로이드에 대한 기억이 없어 안드로이드에 대한 기억이 없네 ochi 돈 마인드에 대한 기억이 없었으니 예시 네, 그 맨날이 지 disinfect 데리고 있기가 힘드니까 범죄자를 집에 데리고 있는 것 물론 착한 애들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범죄자니까 데리고 있는 게 쉽지 않겠죠 뭐 해야 돼 주변 둘러보기 읽기 센트리 제3차 세계대전 누가 이길 것인가 북극전투 자기 자신을 대우하십시오 어? 이거 얘 아니야? AX400 귀여워 아우 귀여워 둘이 닮았다 심지어 아빠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겠지? 내버려두기 말할 거야 결국에 때가 되면 아닌가? 애덤과 대화하기 더 둘러봐야 되나보네요 누구 왔어 고세를 못 참고 왔어? 문 열기 불량품의 증거 찾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앨리스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 2층으로 세탁실로 부엌으로 2층이 좋은 결정이었을까? 왓 더 파악 자 숨었어요 근데 여기 안드로이드들이 있는데 왜 귀찮게 해요? 왜 귀찮게 해요? 야 영장도 없이 집을 돌아다니는 건 아니겠지? 어? 사람처럼 잘하는데? 최근에 안전한 관객들은 안전한 관객들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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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안 앨리스 저기 저 방에 안 들어가고 왼쪽으로 갔거든? 아무도 없다고 해야지 아니 아니 그냥 우리 여기 안드로이드들이 있니? 어 어 어 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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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남음 아 증거를 계속 찾아야 되네 커피도 타야 되고 커피 머신은 저기 있고 증거는 아직 안 보이네요 얼굴에 쏟아버려 경찰 공격 해버려 안드로이드를 우죽 해보지마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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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야지 이거 옷이 그거 아니었나 증거 증거 어딨는지 모르겠네 어 숨기기 왜 안 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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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증거 4개 없애야되는데 아 왜 이거 안돼 아까 떴는데 없어 아 야! 그걸 말해야되? 의심이 증가한거 같애요 어 나 이거 왜 클릭하는거 안되지 아까 떴었는데 의심단계 65% 어 나의 이름이 뭐지? 아... 아듬 마.. 이름은 아듬 아무것도 안되지? 아듬? 겁나 의심스럽다 연기 진짜 못하네 의심난 게 겁나 거로 나갔을 듯 안돼 개 세탁기 바람 세탁기 세탁기 오빵 으쌰 Ó 호 흰 아... 죽...어떻게... 원거리에서 보고... 멀리서 보고 죽었는지 아니? 죽..어떻게... 원거리에서 보고... 멀리서 보고 죽었는지 아니? 루니서!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악몽이야! 이건 악몽이야! 악몽이야! 오, 다같이 가나 보다. 너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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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라 우리 오늘 오늘 그니까 경찰을 죽인... 죽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안 죽였다고 해도 이제... 가볍게 넘어갈 순 없을 겁니다. 38년 11월 9일 그래서 자기네들도 같이 국경을 건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새벽 2시 우리의 뉴스가 다 있는 것 같다. 이제 humans는 알 수 있어. 그들은 거짓말을 해.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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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다이아론은 그냥 우리가 우리의 수업을 듣는 것 같다. 우리는 humans는 우리에게 듣는 것 같다. 사이먼은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사이먼은 자기네들이 그는 무엇일이 될지? 그들은 영어이잖아. 그들은 이를 죽였고 마지막으로 죽을 거야. 내가 이를 죽여야 된다고! 카리스마 쩌네 돌 therapist 뱃뱃뱃뱃 그럼 그러면, 거의 쿠데타 쓰지 않나요? 폭력은 안쓰고 자, 사이블라이프 상점을 찾아야 돼요 야, 왜 너만 뛰냐? 오, 시작부터? 어? 저네들 사이렌은 왜 울린 거야? 뭔가를 봐서 사이렌 울린 거 아니야? 오케이, 사이블라이프 이거 따라가면 되나? 어? 여기 와바던 데 아닌가? 스위시 오, 여기 와바던 데 아닌가? Geoffrey 지역을 확보하고 상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역 정찰하기 일단은 분석부터 해봅시다 경보 시스템 집안일 보조 자벽부 및 사무관리 집안일 및 보조 오 여깄다 보안카메라 네트워크 식별하기 경보네트워크 파악함 오오오 오케이 연결되어 있네요 경보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일단 이거 따라가 봅시다 경보네트워크 이거 뭐야 얘 뭐야 오오오 해킹하는거구나 그래서 이런 능력이 계속 있었네 얘가 일단은 이거 먼저 합시다 뭐야 얘도 해킹할 수 있나 이럴 시간이 없을텐데 아 미래는 저렇게 마네킹도 안드로이드로 하는구나 오 여기 안에 있는데 분석하기 네트워크 장비 위치 파악함 흠 흠 흠 점프 얘네들 안드로이드니까 해킹 안녕 지리코 지리코에게 가 자 뭐를 보사야되나 사이버라이프 네트 아이디 그릿정션 23 RB B 레프트 트리거 이너루프 생성됨 그가 무력화 시킨거네요 어 왜왜왜왜왜 B 숨기 나갔으면은 바로 추격전 시작이야 나이스 조합 인마 나는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있다고 자 저쪽에 뭔가 해야될게 많네요 쭉 하우합시다 어차피 저쪽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야 뛰어 일단은 저쪽 저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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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방향전환이 잘 안되지 얘네들도 전환 전환 얘네들도 전환 저쪽은 저쪽은 왼쪽은 저쪽은 요거를 문 아 염폐물을 만드네요 차가 못들어오게 로드 이즈 클로우즈드 오케이 저기 있는 안드로이드들도 안드로이드들도 해방시킵시다 여기도 뭐가 있네 레프트 비 노 파킹 트럭 엑시트 트럭 훔치기 아 이걸로 외장을 뚫는다 그걸 어떻게 연담 저기로 가야되네요 근데 얘네들 먼저 풀어주고 하자 전환하기 띠리리 분명 얘네들 안바꿔놓으면 쟤네들을 공격모드로 바꾼다던지 해가지고 뭔가 저기도 뭐가 있는데 뭔가 우리한테 불리해질거같애 저기도 청소로고 다행이구나 저걸 처리해야돼 경로 재구성 이거 또 처리해야돼요 히잇 드론 순찰 히잇 음 레프트 트리거 라이트 트리거 시뮬레이션 여기 안돼 너무 멀어 시뮬레이션 여기도 너무 멀어 너무 멀거야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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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너무 멀는데 저기네 그러면 하나씩 다 보라고 마지막에 넣어놨네 공사장 저기 공사장에 올라가야되겠네요 공사장에 올라가야되겠네요 가챠 일단은 얘 아 얘 해방시키다가 왜 계속 나를 쳐다보지 나를 의심하는거야 쟤도 먼저 열어주자 아니다 그냥 먼저 올라갑시다 오케이 예측 뜨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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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 텐거 아냐? 아 요렇게 너무 늦을거야 아 그래 그러면 여기가 아니네 뭐지? 오케이 너무 높아 더 올라가야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기 한 번 더 올라가야돼 한 번 더 올라가야돼 점프! 죽여!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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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친구 전환해주고 아니 이것은 하면서 갔어요 자 트럭 열어주고 자물쇠가 잠겨있네요 부숴야지 아 점프? 드론을 처리 안했으면 경보가 울렸겠죠? 해킹 라이트 비 레프트 비 트럭 해제됨 음 저거 열어야되네요 저거 열어야되네요 아 타는거야? 재밌겠는데? 라이트 트리거 운전을 직접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몇개 맞추는 식으로 하는거네요 순발력 게임 시간 아 운전은 자동으로 하는거구나 나는 압셀만 할거에요 자 깨워 잠깐만 끄어 한두명의 안드로이드를 해방한다기 보다 보여주기... 를 위한 약간 그런것도 있구나 뉴스에서 관심을 과절하고 약간 그런 언론적인 이유가 있겠네요 언론을 컨트롤하기 위한 자 하나하나 한팀 한물이 더있죠? 넌 이제 자유다 지리코에게로 찾아가라 네! 알겠습니다! 이들에게 말하기 뭐지? 여기로 가자 내 말을 들어라 내 이름이 마크스 그리고 그냥 너희도 내가 어둠 예약 예약 미Reg영상 멍하자마자 그걸 그你说 칠할 Guru 이는 선택을 제공해 그리고 비공유가 그리고 이는 사람이 나는 나는 지금 당신이 당신에게 당신에게 자신의 당신이 당신에게 당신에게 당신을 서하나 당신 날이 당신은 당신이 young 당신이 당신의 당신의 위협은 당신의 위협에 있는 것입니다. 제리코는 우리의 위협에 있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여기 있어도 여기 있으나 계속 이룰 수 있으나 아니면 우리와 함께 있으나 그리고 우리의 왼쪽으로 싸울 수 있으나 당신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결정할 수 있으므로 save me we're with you. I follow you. I will be just, Marcus. We are with you. I'll follow you, Marcus. We are with you. I'm with you! I'm with you! I'm with you! We're with you, Marcus. I'm with you! Nohse, 분노함. Then follow me! Then follow me! Marcus, what are you doing? 왜? 내가 뭐하는데? 인간들에게 메세지 보내기 평화적 혹은 폭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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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취향 벤치 태그 떼어내기 벤치를 떼어낸다고? 상징 선택 Y X 이거 너무 어렵지 않나? B는 일단 확실히 아니고 Y도 뭔가 너무 그렇고 공존하는 그런 모습 X 와우 페인트도 아니고 페인트 같은 거네 평화적 53 또 뭐 해야 돼? 아 화면? 끄기 해킹하기 어... 이것도 평화적인 거냐? 그거 한 거냐잖아 꺼야지 그냥 그 다음 평화적 더 올랐어요 완전히 평화적으로 할 거야 저기에도 뭐 할 수 있는 게 있네요 야 너네들 왜 그냥 뛰어난 얘기만 하냐? 창문 창문에도 마크 태그 파그 엔딩으로도 봐보고 싶다 우리도 꿈이 있다 나는 생각한 나무로 존재한다 하나의 행성 두 정도 안드로이드에게도 평균한 권리를 슬로건은 단순할수록 좋죠 오케이 이 거 라이트 똑같은 태그 상징 붙이기 구호 붙이기 너무 구호만 붙이기보다는 상징도 옆에 구호 있으니까 상징도 하나 붙이고 안드로이드 거치대 이것도 까야지 퀘킹하기 라이트 B X 아 이걸 한 번에 눌러야 돼? 자 껐구요 여기도 뭐가 있네요 뭐야 연막탄 연막탄? 잠깐만 잠깐만 이건 아닌거 같은데? 연막탄을 던진다고? 이거 아닌거 같은데? 아 평화적인거야 이게? 어째서? 태그 부호무치기 안드로이드에게도 평등한 권리를 슬로건은 하나만 아닌가? 여러가지 하는게 나왔나? 평화적 100% 중앙궁원을 변형시키기라는게 이거 말하는거 맞나? 이것도 꺼줍시다 라잇 라잇 태그 태그 언제까지 해야돼? 다해야되는건가? 가까이 오니까 또 사라지네 저기에 뭐가 많네요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 불 끄기 불 끄기 해킹하기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불을 왜 끄는거지? 불 끄기 어 부수면 구출을 위한거니까 제리코 노스 아 조금 폭력적으로 바뀌었다 올라가기? 왜 올라가? 뭔가 불안한데? 와 멋있다 아아 팜플렛같은거 찍는건가? 와우 멋있는데? 오케이 평화시위 풍력적경 어 이거 다 꺼냈네요 얘네들 이건 뭐야 끝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아 이거 오오 고 가자 일단 복구하자 언론을 이제 지켜보자구 빨리 와 오 드론 오 안돼 죽었다 안돼 죽이면 안돼 어쩔 수 없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 희생했을 뿐 오늘은 한두명 죽이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상징이 더 중요하다 죽이면 안돼 안돼 복수한다 살려준다 결정하지 않음 살려줘야돼 결정하지 않기는 뭐지 평화 시위 평화 시위 여론 지지 여론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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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테러리스트 지지 오케이 이번 플레이는 잘 한거 같아요 자 여기까지 플레이하고 다음에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웠습니다 빠이빠이 다음에 봐요 왜왜 뭘 잘못했지 왜왜 뭘 잘못했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착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